수원시가 내년까지 1세제곱미터당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와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합니다. 3월까지는 자동차 공회전과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6년 26마이크로그램에서 2023년 18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